라면을 사러 진로마트에 가보았습니다. 3층에 와있습니다. 진로마트로 가겠습니다. 나는 라면을 사러 왔습니다. 2분정도, 3분정도 오시면 되겠네요. 오시면 이것도 8,500원입니다. 간단하게 볶아만 드시면 됩니다. 지금 오시면 두평 볶아서 8,000원을 해드릴게요. 한 번만 오세요. 양념작업, 스테미너, 두평 볶아서 8,000원을 챙겨 드시고 9,800원짜리를 지금 오시면 8,500원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2부에서 5,800원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갖고 있잖아. 저는. 저는 지금 귀요미가 저 아직 어이없니다. 뿌리지. 오늘은 라면을 갖고 누가 매운 라면을. 누가 매운 라면을 잡고 누가 안 매운 라면을 잡는 것을 할 겁니다. 그럼 라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화끈한 매운맛 불닭볶음면 입니다. 진짜장 입니다. 그리고는 참깨라면입니다. 그리고는 튀김옥이구요. 겨삼에 너구리. 그 다음에는 진 라면이 있습니다. 전혀 불닭볶음면이 제일 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라면들을 닦았는데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가리겠습니다. 눈을 가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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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아아아 안 봐. 왜 저래요. 콩 한 거 바빵 이게 제일 안 매운 거야.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거야. 보지 마! 이거 어떡해? 형아가 내가 썼거든. 아니야, 너 이제 이거 먹어야 돼. 나 지금 노란도 너무 안 보여. 노란색이 진해가지고 주황색이다. 됐어. 잡아. 어디지? 아, 잡으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까는 골랐던 거. 땅총. 땅총. 피가 다른 거. 땅총. 땅총. 진출할게요. 그래, 땅총. 그대로 했지. 그대로 했어? 어? 써까지. 아니, 써까지 안 그대로 했어. 저도 없 bauen. 하루에 걷는 구매하니까 넵은 paintings 아니, 아까 골랐던 거예요. 아이고, 진짜 냉이니? rains Pilger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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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우리 하 sports Ok 그렇습니다 아 Golden 아놏 진짜? 응 진짜? 너 쓸네 쓸네는 했는데 다른 거야 뭉쳐! 핸스 찍어서 왜 이렇게 쌓여져 당첨이에요 아니야 나 이거 안 입을래 아 나 이거 아니면 왜 골로 해 당첨입니다 당첨입니다 너 왜 이렇게 안 쌓여져 이걸로 도착해봅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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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다 보이지? 응 너 너 응 아빠 이거잖아! 이거야 아, 니토 니토가 세 번 불렀잖아 이건가? 이거야 이거 이거? 너 아니지? 맞아 아니잖아 맞아 이거 좀 안그러면 나 손그러보이시잖아 이건가? 이거 뭐야 어? 하여 이건가? 이건가? 조금만 탐탐하다 이건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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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기? 응 응 아고기 왜 이래? 왜 이래? 으 저리 바꾸지? 알겠습니다 꼭 지금 해 부끄나 해 악 진짜양아눈가 문 감고 있구나 이제 꼭 할거야 이거가? 아니 당차 뭔데 뭔데 참깨 참깨 깨라 잠 깨라 깨라고 아이씨 바꿀래 아니 이거 바꿀래 아니요 다음 changer guy different me 아 아 아 아 아니 쏘 아 액체가 액체가 싸울까? 근데 똥이 싸 액체가 똥 싸요 검정술독이야 그치 짜장이거든 똥이거든 내가 요리사 같아 응가하고 올게요 엄마 응가와요 엄마 응가와요 저게 제일 맛있어요 저게 제일 맛있어요 좀 먹고싶다 면이 조금 쫄깃쫄깃해요 진짜야장님 참깨라면보다 제일 맛있어요 쪄깃쫄깃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친구들아 안녕. 다음에 또 봐요.